아, 이건 반칙이지. 아, 땡큐! 안 돼! 어? 땡큐! 감사합니다. 저기요, 따라오지 마시라고요. 앞에서 운전을 조금만 신경 써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기종기 구독자 여러분 이용기입니다. 또 스크린 골프장에 나와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종혁이 형에게 대참패를 하고 난 후에 그 부력으로 어디 감히 종혁이 형에게 던졌을까? 라는 생각에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작스러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골프 들어가 진짜 골프 찍는다. 너랑? 그래서 저와 함께 늘 지내고 있는 노형규 매니저님이 저에게 제안을 해서 오늘 노형규 매니저님과 한 판 승부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홍기종기 채널의 종기를 맡고 있는 노형규입니다. 아, 예. 무슨 자신감으로 또? 하나 지니까 오늘은 한번 이겨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구력이 얼마나 됐죠? 제가 온기 형보다 일주일 정도 일찍 시작했는데 사실 거의 뭐 저랑 연습장을 같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력이 비슷한데 핸디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점수는 좀 주죠. 20점. 20점이요? 아, 그럼 깔끔하게 15점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깔끔하게. 왜냐면 요즘에 잘 치고 있거든요. 저는 요즘에 하락세고 여기가 상승세이기 때문에 그럼 내기도 해야지, 재밌게. 사실 지금 현규 씨가 갑자기 불러드려서 저녁을 못 먹었어요. 아시죠? 저녁 사기? 진 사람이? 아, 지금 요즘 24시간 하니까. 아, 좋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그 가게에서 먹는 모든 거? 뭐 골든벨 아니면? 골든벨 안 해요. 오케이. 야,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 거를 누가 볼까? 아, 진짜 궁금해. 아, 렌즈. 그러면 핸디 15점 주고 18홀 도는 걸로 전후반 하나씩.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 사람이 저녁밥 소기. 아, 좋습니다. 아, 그럼요. 다리가 살짝 떨려. 자, 그럼 오늘 경기 파이팅! 자, 오늘 아이디는 제가 원래 그냥 여기에서 쓰는 아이디인데 저는 쩔쌤이 아빠고요. 여기는 아쩔쌤이라고. 저희 고양이입니다. 오, 샷! 아, 엄청 깎여 맞았는데. 아, 큰일 났네. 형규 씨 굉장히 좁아요. 땡큐! 아이고, 안 돼. 살 것 같은데? 오, 살았어! 아, 감사합니다. 오, 살았어. 진짜. 게임을 조금 더티하게 하시네요. 아닙니다. 아, 이게. 오! 뭐야? 아, 좋아요. 이거 저는 좁지만 우두를 쳐 볼게요. 어이, 굿샷! 뭔가 잘못 맞았는데? 근데 오늘 거리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안 돼! 안 돼! 안 돼! 살았다. 아, 이게 왜 이래? 아, 이게 뭐야? 힘이 미쳤다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오디오가 좀 많이 빌 것 같아요. 아, 이거 반칙이지. 아이고, 시작부터 이거 반칙이지. 퍼팅 안 하겠다는 마인드. 아, 셌다. 아, 이거 넣으면 그래도 버디 아닌가요? 저도 버디 하고 싶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 좋습니다. 이 정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디. 아, 네. 푸샷. 아, 여기 볼 스피드 미터. 뻥커. 진짜 못 춰. 진짜 못 춰. 이거는 내 핑계 하나 넣을게요. 나 지금 너무 피곤해. 이거 안 되겠다. 집중하자. 아 좋아! 안 돼! 아 트라이브! 근데 살았어! 아이고... 안 돼... 힘 빼고 치자. 그래, 얘 힘 빼고 지금 이렇게 잘 치는 걸. 아 감사합니다. 잘 못 맞았다. 잘 비춰서 세이브 하셔야 돼요. 오케이. 굿샷! 아, 대단해. 왜 이러는 거야, 오늘! 집을 지내요. 심정이자! 그럼 꼭 얻어먹겠습니다. 여기 한번 시작하세요. 안 돼! 아, 말이 안 돼, 안 돼. 보기로 막으셔야 돼요, 보기로. 잘 막으셨어요. 버디 축하드립니다. 좋아요! 원래 같았으면 홀컵 근처까지 가는 거리인데 와, 이거 뭐야? 솔직히 실렸어. 아, 이런 거 진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 가나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 멀리 건 바로 씁니다. 굿샷. 와, 탄도 왜 이래. 안 돼! 안 돼! 저 앞에 그린에 떨궈도 됐던 거였어? 뭐야? 안 돼! 잘 가! 안 돼! 안 돼! 잘 가요! 오, 해저드. 좋네. 저도 한번 쓰겠습니다. 같이 쓰고 같이 망합시다. 안 돼! 잘 가요! 잘 가요! 아, 좋아요. 잘 오겠습니다. 접어. 아! 진짜! 저기 형, 따라오지 마시라고요. 앞에서 운전을 조금만 신경 써서 해주시면. 아, 그쪽이 아닌데? 안 돼! 안 돼! 그쪽이 아니야! 아, 좋아요. 자, 보기로 막아봅시다, 우리. 아, 잠깐만.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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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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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도 하지만 자기만의 계산법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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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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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짧잖아. 10샵 보여주시나요? 이거 안 돼요. 크다. 제가 질 것 같다고 했죠. 안 돼. 그만.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점수를 빼앗기지 않았군. 아, 무섭다. 어렵다. 어려워. 아, 나는 왜 해. 안 돼. 안 돼. 아, 짧돌아. 내가 지금 단단히 뭔지 잘못 치고 있어, 지금. 뭘까? 아니, 짧아. 길어. 길은? 백 스피. 저렴하고 얻어먹겠습니다. 안 돼. 원익은? 슈퍼. 고마워. 아... 아... 야, 이거 말이 돼? 아, 진짜 잘한다. 와.. 와.. 센 거 같은데? 안돼.. 너도 나가라! 얘 너 보기잖아! 굿샷! 나이스! 트래픽 보기? 트래픽 보기 파페 떨어져나? 와.. 아.. 딸다.. 난 당당하게.. 당당하게 드라이버 치겠어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굿샷! 아.. 아니야 아니야 고마워 아.. 이게 뭐야 지금이라도 수정할까요? 빨리해 알겠습니다 깠다 와.. 이걸 까서.. 까서 넣어? 안되는데?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우.. 아.. 아.. 아휴.. 아휴.. 진짜.. 이거를? 어.. 어.. 아.. 쿠션.. 쿠션.. 오.. 오..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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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오.. 아 접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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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행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잘못 깠다 잘 갔는데 그 아 하필 거 다 했네 파티 으 아 으 으 어 나이스 아웃! 감사합니다. 나이스 아웃! 좋아요! 아! 야, 얘 왜 이래. 아, 뒷담 찼어. 굿샷. 아, 짧아. 오, 짧아, 짧아. 세다. 막아야 돼. 아, 넷. 아, 넷. 한참 남았네 한참 남았어 벙커 에이 뭐 벙커 정도야 자, 가보자. 파이팅. 이게 왜 크지? 아, 잠깐. 안 갈 것 같았어. 그래도 20미터 정도. 아,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쳐. 어, 잘 묻혔다. 박수치지 마세요. 저희가 굉장히 페어플레이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후반에는 조금 자세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점수? 느낌이 가는 대로 치겠습니다. 느낌이 가는 대로. 일단은 공룡이 1년 때까지 잘 추셨는데 3월을 기점으로 뭔가 좀 안 풀리고 계신다는 느낌인데. 최근에 계속 막 잘못된 습관들을 바꾸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안 맞고 자세도 다 또 망가지고 막 이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더 없어졌어요. 3월에서 딱 그게 나타나더라고. 1, 2월은 어떻게 버디를 했지? 형님 지금 굉장히 잘 추고 있어가지고. 카메라 체질인 것 같은데. 아니, 뭐요? 저는 이런 게 다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성장기니까. 어느새 나중에 되면 엄청 잘 치고 있지 않을까? 오늘부터 사실상 봉타를 치고 계세요. 어서 오면은. 자, 핸들 조금만 줄여볼까? 어떠세요? 됐어요. 한 번 매트마를 밥 사야죠. 저는 잘 먹겠습니다. 저는 뭐 정신을 차며 최대한 이 친구와 비슷한 봉타를 낼 수 있도록만 노력하고. 나머지의 정신을 이 친구가 실수있고 알아서 하기를. 알아서 실수하기를 좀 바라봅니다. 은혜준 님도 사실상 이대로만 치시면 끝이거든요. 저는 이걸 치지 않겠습니다. 아이언만 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두 번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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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